인천시가 상상플랫폼 공적공간에 사업장별 입점운영자를 다음달 12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앞선 운영자 모집공고 이후 자녀공간에 대한 입점운영자를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 면적의 규모는 423제곱미터로 6개 사업장에 입점이 가능합니다. 이번 2차 공개 모집에서는 1차 모집과 달리 체험가능한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대부 신청 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1년 이상의 예비 사업자는 신청이 가능하며 모집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예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